안녕하세요. 우리는 플레이베이. 이렇게 값진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유니버셜 슈퍼루키는 팬분들의 투표 100%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. 우리 플리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. 이 모든 영광을 플리에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2023년 가장 기억에 남는 팬분들과의 추억을 우리 노아가 얘기했을까요? 이번 웨이블럽 활동에서는요. 처음으로 저희가 플리들에 목소리가 직접 들어가는 응원법을 들었잖아요.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 그렇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2023년 한 해 동안 많은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플레이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예쁘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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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